택배 스칼렛 앤 바이올렛 택배 입니다. 세트 스칼렛 EX 와 바이올렛 EX 입니다. 오늘은 택배로 주문한 스칼렛 EX 와 바이올렛 EX 한 박스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렛 먼저 갑니다. 스칼렛 위대한 업니 EX 입니다. 플로젤 박사연구 올림박사 홀로카드 에이야떴습니다 절벽에 절벽에 있는 꽃게 절벽에 AR 바위 가슴보호대 부르르르름 부르르르름 학습장치 떴습니다 큰것 뜬것 같은데요 반짝이가 SR 같습니다 하늘아기 도깨굴 EXSR 이네요 도깨구리 깨구락지 도깨굴 EXSR 입니다 쌀이용 맥이 둥실라이드 쫀더기 AR 입니다 굉장히 귀여운 개죠 제과점에서 빵을 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절벽에 홀로카드 절벽에 홀로카드 바닥 트리오 가디안 EX입니다 브르르르름 모란 모란 짱구 코터스 올리르르르바 도깨굴 EX 도깨굴 EX 바우첼 카디 나르마 홀로카드 학습장치 절벽에 홀로카드 도깨굴 장점 에이 어떤 싱구 도깨굴 정신 도깨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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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굴 도깨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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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퓨돈 EX 바우처 루차브로로 가야 돼 학습장치 바로 이어서 바이올렛 박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모사 뽑기 도전 갑니다 저승갑숭올로카야드 묘두기 홀로카드 비비용 박사의 연구 떴네요 트레이너 서포트 SR 입니다 박사 연구가 굉장히 잘 나오네요 아쉬운 결과네요 SR이 떴기 때문에 더이상 좋은 카드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또 빠르게 까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까겠습니다 루차브로 라이너 서포트 S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윈디 EX입니다 박사연구 올록하즈 떴네요 트래피더 EX 저승가슴 올록하즈 클래피 올록하즈 단풍 무쇠바퀴 EX 에스로 홀로카드 빠르모트 빠르모트 AR입니다 미라이돈 EX 모토마 올록하드 야도란 올록하드 떨구세 AR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